오늘 어린이부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 하반부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아멘 벙커후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38억 년 우주의 흔적을 담은 아주 기적같은 존재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이 끝없는 우주에서 보면 먼지만한 작은 존재지만 우주가 이렇게 대단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구 생명체는 또 우리밖에 없죠. 이렇게 우리는 먼지만큼 작은 존재이면서도 우주를 담은 아주 기적같은 놀라운 존재이기도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흙먼지로 지으시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숨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먼지만큼 작은 존재이면서도 하나님을 닮은 대단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려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상상하고 꿈꿀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 싶으셨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에게 동산을 함께 돌보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을 잘못 사용했어요. 어느 때부터인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인간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연을 훼손하고 다른 동물들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인간들은 자연을 망쳤고 그래서 인간들은 편리해지고 부자가 되긴 했지만 코로나19 같은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고 또 마음은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되었어요.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고 자연이 주는 생명의 기운을 받지 못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텅텅 비어가고 또 우리와 자연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아프게 하면서 우리를 병들게 했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알려져요. 이 말은 가만히 모든 생명을 들여다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생명들이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모든 생명들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을 잠들게 하셔서 갈비때를 꺼내시고 그 갈비때로 두 번째 사람을 만드셨다고 창세기는 알려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사람은 모두 한 몸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상관없는 사람처럼 서로의 아픔과 슬픔에 별로 관심 없이 살고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 혼자서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아름다운 세계를 가꾸고 싶으셨기 때문일 것 같아요. 우리는 창조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이 시작될 때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마무리 시작할 때 딱 한 번만 하나님이 움직이신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과 함께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가꾸시고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지요. 물론 우리는 항상 좋은 선택만 하지는 않아요. 때로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로 우리 모두가 슬픔을 겪고 고통을 겪기도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들 아픈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오래전부터 인간들이 잘못 선택해온 것들이 쌓여서 터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믿어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고 용기를 주고 계시지요. 우리에겐 되돌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고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잘못된 선택의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간들까지도 모두 다 엮으셔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마음에 드는 순간 멋진 순간만이 아니라 슬프고 아픈 기억들까지도 모두 우리의 선택과 경험을 모두 잘 엮으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계시지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뒷짐지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서 우리를 쳐다보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때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고 힘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은 우리 뜻대로만 되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는 행복한 경우만 있는 것도 아니지요. 때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도 괴로운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나 이해할 수 없는 재앙도 이 세상에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행복과 슬픔이 함께 있는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만 보고 계시거나 구경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으면서도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혼자 다 감당하도록 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을 겪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통을 겪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때로 슬픈 일이 닥치고 갈수록 어려운 일만 일어나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더 좋아지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당장은 알 수 없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 우리는 그걸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결국 언제나 행복이 슬픔을 이기고 희망이 절망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게 될 거예요. 여태까지 그려온 것처럼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동안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이 이해할 수 없고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행복이 슬픔을 이긴다는 사실 희망이 절망을 이긴다는 사실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을 간직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결국엔 다 엮으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쁜 순간도 슬픈 순간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생과 말 행동을 통해서 끝나지 않은 창조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벙커업 선생님들이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계속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가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이기적인 선택과 행동으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아프게 할 때가 많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창조 이야기를 잘 이어가게 해주세요. 세상에는 이해 못할 일도 많고 슬프고 아픈 일들도 많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 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남이 날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시네 주님 나는 알아요 나 어려울 때 주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주님 언제나 주님 항상 날 기다리시네 내 모든 염려 가지고 나오길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 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주님 언제나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시네 저 제가 그리고 gies 내 곁에 계시네 눈 на 내 곁에 계시네 내 곁에gs Enemy 오 mentors females Miami cents 제 pipeline 과